CS 윈드는 충천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체입니다. CS 윈드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88% 상승한 5만 7,2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대비 약 마이너스 17.93%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2월 8일 10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5만 5천 2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20일 26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월 26일 1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S 윈드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4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6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5일 가장 많은 7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4일 가장 많은 19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64%에서 약 11.2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20일 약 11.94%,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8일 약 7.9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690억 6681만원이며, 2015년 2971억 대비 약 226.1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75억 7,446만원으로, 2015년 364억 대비 약 167.8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07%입니다. 순이익은 약 335억 9,876만원으로, 2015년 213억 대비 약 57.1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47%입니다. CS윈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1.79배이며, 지난 2015년 20.13배에 비해 약 256.6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5.62배, 코스피 평균은 18.48배,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평균은 24.3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44배이며, 지난 2015년 1.32배에 비해 약 311.5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28배, 코스피 평균은 1.68배,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평균은 1.4배입니다. ROA는 3.82%, ROE는 7.58%입니다. CS윈드의 시가총액은 2조 4,12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4위,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9,690억 6,68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6위,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75억 7,44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1위,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35억 9,87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9위,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미,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CS 윈드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1만 원을 제시하였고, 키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5만 5천 원에서 9만 8천 8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만 6천 5백 원에서 5만 7천 2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 CS 윈드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2월에 2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마이너스 19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수의 전환을 높은 상승률이 예측하지 않던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아멘